1. 이중천정형 이중천정형은 헤드앤슐더형과 같이 차트에서 자주 나타나며 속임수도 제일 많이 나타나는 차트 가운데 하나이다. 이중천정형은 알파벳인 M자와 비슷하여 M자형이라고도 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중천정형의 형성은 기존의 거래량 형태와는 달리 큰 폭의 거래를 형성시키면서 A점까지 상승하고 거래량 감소와 함께 B점까지 하락한다. 이 경우 하락폭은 통상 A점까지 상승폭이 40% 내지 60% 정도이거나 이전에 형성된 지지선 또는 갭 혹은 가장 가까운 이동평균선 등에서 지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 후 재차 거래량 증가와 함께 C점 부근까지 상승을 시도하나 A점의 강한 저항으로 재차 되밀리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통상 A점은 상회하지 못하고 하락한다.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가 B점을 하회할 때 급격한 거래량 감소와 함께 이중천정형이 완성되며 B점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M자 박스형이나 3중천정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락한 주가가 B점 이하로 하락한 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경험적으로 B점 이상으로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 경험적으로 보면 이중천정형의 두번째 봉우리가 첫번째 봉우리 보다 높을 수 있으며 두번째 봉우리가 첫번째 봉우리에 비해 표적한 것이 일반적이다. 목표치 계산은 C점에서 넥클라인까지의 폭만큼 넥클라인에서부터 더 하락하는 것으로 보는데 목표가격을 예측하기 이전에 주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선, 갭, 이동평균선 등을 확인하여 목표치 예측 이전에 지지선, 저항선, 갭, 이동평균선 등이 존재하면 그것을 1차 하락 목표치로 보는 것이 유용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10월 큰 폭으로 상승하던 주가가 11월 초 이중천정형을 완성하면서 하락 전환되고 있다. 목표치 계산은 넥클라인 돌파 시점에서부터 왼쪽 봉크기가 1차 예상치이고 그 다음 오른쪽 봉만큼이 최소 하락 예상치이다. 주목할 점은 이중천정형이 완성되면서 단기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가담되나 통상 넥클라인이 저항선 역할을 하며 재차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중바닥형은 근본적으로 이중천정형, 즉 M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이며 목표치 계산도 동일하게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이중바닥형은 헤드앤숄더형에 비해 장세전환이 강력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하락 추세선 돌파 시점이 1차 매수 시점이 되고 넥클라인 돌파 시에는 2차, 즉 확인 매수에 임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이중바닥형은 통상 역사적 저점에서 주로 나타남으로 매수 시점을 잘 포착만 하면 큰 폭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중바닥형을 보통 W자형이라고도 하는데 특징이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 낮은 경우가 드물고 두 번째 바닥의 경사가 첫 번째 바닥의 경사보다 완만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중바닥형의 목표치 예측은 넥클라인 돌파 시점에서 1차로 smallb 크기만큼을 예상하고 2차로 smalla plus smallb만큼을 최소 상승 예상치로 볼 수 있다. 그림에서 3월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던 주가는 4월 이중바닥형을 완성하고 있다. 목표치 계산은 주가가 넥클라인을 돌파하는 점 a점에서부터 1차 상승 예상치는 오른쪽 바닥인 smallb의 크기이고 최소 예상치는 smallb에서 smalla를 더한 것과 같다. 거래량도 바닥에서의 상승이므로 왼쪽 바닥보다는 오른쪽 바닥이 더 크지만 대개 하락 추세선 돌파 시점인 a점이 최대이다. 이중천정 소기명은 통상 매도세와 매수세 간의 팽팽한 세력 싸움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넥클라인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상승하여 직전 고점인 a점과 c점을 차례로 돌파하며 상승을 시도한다. 목표치 계산은 넥클라인에서 고점인 a점까지의 거리를 a점부터 잰 후 위로 같은 폭만큼 그어서 예측하는데 통상 이전의 고점이 모두 돌파되었을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으므로 넥클라인에서 이중천정형으로 오인하여 매도할 경우 큰 낭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때의 경우도 넥클라인에서 통상 3% 혹은 3일 정도를 이용하여 추세전환을 확인하며 혹 매도하였을 경우 직전 고점 a점이 돌파되는 순간 매수로 전환해야 한다. 특징으로는 넥클라인으로 하락한 주가는 보통 기존의 거래량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주가가 3월 급락 후 재상승을 시도하여 4월 이중천정형을 완성하는데 하락 확인점인 넥클라인을 하락 돌파하지 않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때 주가는 넥클라인을 일시적으로 돌파하기는 않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목표치 계산은 넥클라인에서부터 고점을 재워서 그 크기만큼을 고점에서부터 위로 그어서 최소 상승 예상치로 설정할 수 있다. 이중바닥 속임형은 통상 두 번째 바닥이 최고의 거래량으로 주가가 넥클라인에 도달할 당시 거래량의 증가가 보이지 않고 평균 거래량에도 못 미칠 경우 일단은 이중바닥 속임형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 경우가 바로 지속 하락 중이던 주가가 잠시 보악건에서 머무른 후 재차 이전의 추세를 지속하는 형이다. 목표치 계산은 넥클라인에서 A점까지의 거리를 재어서 A점에서부터 밑으로 그어 예측하게 되며 이 예측치는 최소한의 목표치이다.